여러분 스트레스도 좀 적게 받고 릴렉스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원하시구요 그 다음에 또 몸도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죠 사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몸을 바꿔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오늘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요 여러가지 그 피로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몸의 근육상태가 어떤 일을 좀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자면 사실 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고 그것 때문에 근육이 수축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습니다 그 영상도 궁금하시면 꼭 보시구요 그런데 그건 말고도요 사실 이 스트레스와 근육의 연결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유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근육이 또 수축이 되거든요 그럼 자꾸 근육이 굳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이 근육을 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생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드먼트 제이콥슨 이란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유명했던 생리학자이고 이분은 평생 동안 근육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신경과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가지 과학적인 실험을 해보니까 인간은 근육이 굳어있으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스트레스에도 민감해지게 되고 반대로 근육이 쫙 풀리면 민감한 것이 떨어진다 감정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근육이 편해질 때가 언제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돈이 들지만 마사지샵을 가서 마사지를 시원하게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근육이 쫙 편해지죠 그리고 나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따뜻한 물속에 반신욕하듯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볼게요 물에 발을 딱 담그면 처음엔 뜨겁죠 발이 하지만 어때요 싹 들어가면 뜨거운 몸이 물이 온몸을 착 감싸면서 부드럽게 아주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편안해지고 근육이 쫙 풀리죠 자 이때 우리의 기분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거죠 이럴 때는요 누구든지 옆에서 누가 조금 기분 안좋은 소리를 해도 화가 확 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라앉아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 근육이 이완됐을 때는 인간은 신경도 이완된다는 것을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꾸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고 살려면 근육을 항상 이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몸으로 이끄는 마음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데 물론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하는 명상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 기법들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몸을 이완시키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고 훈련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까요 그런 훈련이 그렇죠 간단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칭 하는데 뭐 사실 뭐 체조가 듯이 하셔도 되구요 뭐 고개를 이렇게 누르셔도 되구요 이런 데 근육 같은데 이렇게 팔 이렇게 이런 거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셔도 되구요 아무튼 근육을 골고루 목주의 근육 뭐 허리 다리를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셔 가지고요 편안하게 근육을 풀어주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간뜨냐 못 갖느냐가 우리의 그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근육이 이완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 가지고 굳어있는 근육을 한 5분 10분 들여가지고 쫙 풀었어요 어깨가 시원해지고 목도 좀 시원하고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출근을 합니다 어떨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때는 신경도 좀 가라앉아져 있고 조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어도 좀 느긋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잔뜩 굳었어요 그 상태로 그냥 아침에 이렇게 출근해요 급하게 그래 가지고 바로 일하러 들어갑니다 어떨까요 그때는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바로 그냥 신경으로 날카롭게 올라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으로 먼저 이완을 시키면 마음도 이완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구요 사실 저는 환자들한테 스트레칭 굉장히 많이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치료의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진다는 거죠 과연 왜 그럴까요 물론 근육을 풀어서 신경이 안정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원리는 뭐냐면 스트레칭을 하는데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시간을 자기가 따른 게 아무리 바빠도 쓰느냐 자기 몸을 위해서 아니면 이 시간조차도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느냐 저는 바로 이 차이가 치료의 차이라고 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해서 또 마음을 위해서 스마트폰 내려놓고 컴퓨터 들여다보지 않고 정말 온전히 나만의 일을 위해서 5분 10분 시간을 내셔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그러신 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더 몸과 마음이 빨리 회복되고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사실 스트레칭에 대한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근육을 푸는 것 이외에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라고 보시고요 항상 천천히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스트레칭하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바뀔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부터 스트레칭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